14일 안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8명 모두 감염 경로를 할 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부흥동에 거주하는 456번과 457번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포시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312번 확진자는 안양 448번 확진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포 315번과 317번 확진자는 서울 시내 직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309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